프로농구 부산 KT가 외국인 선수 마커스 데릭슨을 영입했습니다. 포워드인 데릭슨은 키 2m 1cm로 지난 2018, 2019 시즌 미국 프로농구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에서 잠시 뛰기도 했으며 지난 시즌엔 NBA 하부리그인 G리그에서 뛰며 평균 득점 13.1점, 5.3개 리바운드를 기록했습니다. KT는 앞서 나이지리아 출신 존 이그 분해를 영입한 데 이어서 데릭슨의 영입까지 마무리하면서 올 시즌 함께 뛸 2명의 외국인 선수를 확정했습니다. KT는 앞서 나이지리아 출신 존 이그 분해를 영입했습니다.